안녕하세요 부뚜막혜경입니다 오늘은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가지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가 있는데 저는 그냥 기본적인 가지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 개를 준비해 왔어요 2등분해서 4등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른 걸 렌즈용 랜디에 넣어 가지고 찹쌀가루 크게 한 스푼 넣어서 5분 정도 쪄 주겠습니다 이게 찹쌀가루를 넣으면 가지는 찌면 이렇게 물기가 많이 수분이 나와 가지고 어떨 때 양념이 좀 싱겁다 싶은 생각도 있고 질척질척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찹쌀가루를 넣으면 나오는 수분을 이렇게 딱 가지고 있어서 먹기에도 편하고 좋습니다 찹쌀가루가 그 쫀득쫀득한 식감이 싫으시면 그냥 찌셔도 됩니다 자체에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골고루 섞어 가지고 5분만 돌리겠습니다 가지찜에 들어가는 부재료는 대파 한 대입니다 잘게 썰겠습니다 이렇게 썰어 넣으시고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양념은 진간장 2개 마지막으로 조청 하나입니다 양념이 어우러지면 아까 썰어 놓은 대파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넣으셔도 됩니다 5분 찐 거에요 여기서 조금 살캉살캉한데 이게 싫으면 완전히 익은 걸 좋아하시면 1분 정도 더 찌셔도 돼요 저는 5분 쪘습니다 양념이 가지에 골고루 다 스며들 수 있게 고루고루 섞어주세요 통깨에 검은깨를 같이 섞었어요 조금 한김 식으면 밥상에 이렇게 올리셔서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판에서는 간단한 군장에раз Advent이긴 시간입니다 계시나요? pensa, tax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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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x tax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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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x